두 형제와 원님 옛날에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두 형제가 살았다. 그들은 아주 작은 징후를 보고 추측하는 데 매우 영특했다. 어느 날 그들이 좁은 농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무성하게 자란 풀밭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갑자기 아우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형님, 저것 좀 보세요. 길 왼편의 풀은 뜯어먹고 오른편의 것은 뜯어먹지 않았어요. 오른쪽 눈이 먼 소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형님이 대꾸했다. 그래, 그 소는 왼쪽 눈으로 길 왼편에 난 풀만 보았음이 분명해. 형제는 계속 걸었다. 그때 어떤 남정내가 그들에게 달려와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소를 보았냐고 물었다. 그 소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눈이 멀었거든요. 그들은 소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추측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늦게 형제는 산속으로 갔다.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저 먼 곳에 있는 큰 소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까치는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리 오세요, 젊은 양반들. 이리 오세요. 당신네들이 오실 때까지 나는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까치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가까이 가자 소나무 아래 한 남자가 살해되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있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생전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무서움이 떨었다. 형제는 돌아서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쳤다. 그때 험상굳게 생긴 사나이가 그들을 붙잡고 협박했다. 니놈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함께 음모하여 그를 죽인 거 아니더냐. 니놈들을 관청으로 끌고 가 살인을 고여야겠다. 그래서 두 형제는 원님 앞에 끌려가서 옥에 갇혔다. 그들은 결백을 주장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까치에 대해 원님에게 이야기했고 자신들은 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원님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담날 아침이 되자 형제는 원님 앞에 다시 출동했다. 그는 키가 큰 은행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저 나무에서 학이 울고 있는 소리를 알아듣느냐. 어디 한번 저 학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형제는 학이 말하고 있는 소리의 뜻을 풀었다. 원님이시여 내 알들을 돌려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당신이 둥지에서 알들을 훔쳐간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알을 비단으로 싸가지고 소매 속에 감추고 계시지요. 원님은 형제들의 예사롭지 않은 능력에 크게 감탄하였다. 원님은 소매 속에서 알들을 꺼내어 학에게 돌려주라고 부하들에게 명할 뿐 아니라 두 형제를 옥에서 풀어주었다. 게다가 그들을 원님의 집으로 저녁 초대까지 했다. 원님은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제접했는데 그들이 쇠고기 요리와 술을 맛보고는 먹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후한 대접에 대해 원님에게 감사하고 그 집을 떠났다. 원님은 왜 그들이 쇠고기와 술을 거절했는지 매우 궁금해서 그의 하인에게 그들을 따라가게 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엿듣게 했다. 그들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어 그 하인은 두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동생이 말했다. 형님, 형님은 내가 그 쇠고기를 먹기를 바랐어요? 그것은 인육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술은 사람의 피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형이 대답했다. 난 처음에는 몰랐는데 곧 알게 되었지. 그것은 물론 진수성찬이었어. 쇠고기와 요리와 술을 제외하면 말이야. 그리고 원님은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의 아들인데 참 현명한 사람이지. 이것을 듣고 종은 원님에게 달려가서 쇠고기와 술에 대한 것과 원님이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들은 대로 전했다. 원님은 노발대발했고 그 형제를 다시 잡아오게 했다. 원님이 잡혀온 형제에게 물었다. 쇠고기가 사람의 고기였으며 술은 사람의 피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하여라. 동생이 대답하였다. 원님이시여, 쇠고기를 가져온 푸즉간 백정과 술집 주인에게 가서 각각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원님은 그들을 불러오게 했다. 푸즉간 백정은 소가 새끼를 낳은 후 즉시 죽었기 때문에 그 송아지에게 며칠 동안 그의 아내의 젖을 먹였다고 고백했다. 술집 주인은 누룩을 만들 밀을 갖다 준 농부를 불러올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불려왔고 그는 특별한 밀을 무덤 옆에 있는 밭에서 재배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밝혀낸 사실이 원님을 만족시켰고 그는 형제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풀어주었다. 그는 시주를 구하러 다니던 중의 아들이라는 형제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말도 진실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과부가 된 늙은 어머니께 그의 출생 배경에 대해 물으러 갔다. 어머니, 제 진짜 성은 무엇입니까? 제 출생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응, 이상한 것을 다 묻는구나. 너는 네 아버지와 당연히 같은 성을 가졌지. 그러나 원님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어머니가 진실을 말해줄 때까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단식을 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유, 얘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진실을 말해줄 테니 제발, 제발 문을 열어다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와서 머뭇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해였다. 에휴, 너의 아버지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단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나는 시주를 구하러 문전해온 어느 스님과 그만 연을 맺게 되었단다. 이제 이해가 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님은 속세를 떠났고 산속에 있는 어느 절로 돌아가 승려가 되어 남은 생애를 연불과 참선에 열중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